안녕하세요 시대맨입니다. 말리 리버레이트 에어라는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인데요. 이 제품은 조금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블루투스 이어폰과 다르게 이 제품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리가 독점 개발한 재생섬유를 이용하고요. 대마, 순면, 재생 플라스틱, 혼합섬유 이런 걸 이용해서 환경을 지킨다고 되는데 실제 제품 디자인을 보면 딱 눈에 띄는게 이 윗부분, 요거 나무를 사용한 거에요. 실제 대나무나 이런 천연 대나무, 베지터블 가죽, 재생 크로크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모터 자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 좀 꺼내볼게요. 이 제품은 블루투스 5.0을 지원하는 최신 규격을 지원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꽤 오래가고요. FPTX도 지원을 해요. 처음에 이걸 제품 꺼내봤을 때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이게 케이스거든요. 충전 케이스 겸 보관함 역할을 하는데 꺼내봤을 때도 이 안쪽에 다 나무죠. 진짜 나무고 위쪽에는 플라스틱이 사용되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재사용한 플라스틱을 사용했고 나중에 배출할 때 분리해서 배출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처음에 꺼내봤을 때 이 아래쪽 부분이 너무 좀 지저분했어요. 여기가 꼭 먼지 붙은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 이거 꺼내봤을 때 이거 새 제품 아닌가? 분명히 제가 방금 뜯었는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잘 보면 약간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게 이게 실제로 아랫부분에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표면이 아주 매끄럽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약간 희끗희끗한 게 실제로 천연나무에서 깎아서 색을 펴는데 그 윗부분에 이제 좀 하얗게 좀 빠끔빔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걸 알고 나니까 이게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단 제품 꺼내서 꽂아볼게요. 꽂으면은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충전 시작되고 여기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만 가지고 9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고요. 충전함까지 같이 이용해서 사용하면은 32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해요. 배터리 타임도 상당히 긴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배터리도 오래가서 마음에 들었는데 뒤쪽을 보면은 이것도 진짜 나무로 깎아서 이렇게 고무를 터펴놨어요. 꺼내보면은 USB-C 타입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대부분 다 USB-C 장비이고 태블릿도 다 USB-C인데 충전 케이블은 이제 뭐 다른 거 쓰지 않아도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연결시키면 사용할 수 있고 뒤에 페어링 버튼 이용해서 충전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상당히 빠르게 페어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한번 페어링을 바로 한번 해볼게요. 페어링을 해봤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이거 지금 꽂은 상태로 바로 시작되더라구요. 그래서 왼쪽 걸 연결하면은 다시 오른쪽 걸 연결할 거냐 묻습니다. 그때 연결하기를 하면은 같이 페어링이 바로 되더라구요. 착용할 때는 이게 위로 가도록 이렇게 착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착용하는 게 딱 맞네요. 지금 착용해놓고 음악을 틀어보고 있는데요. 사운드는 좋아요. 그리고 제가 좀 들어봤는데 제가 토크 일부러 좀 멀리 가서 들어보고 했는데 블루투스 5.0이라고 해서 뭐 아주 더 먼 거리가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장애물이 있거나 꺾인 길로 들어가거나 하면은 끊기긴 하더라구요. 그런데 조금 괜찮았던 거라면은 이게 좀 전력을 좀 적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더 배터리 시간이 좀 더 길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고요. 지금 착용해놨죠. 보면 약간 이게 나무 느낌이 나서 그런 거였지만 실제 나무니까 그래서 껴 쓸 때 약간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도 이게 좀 그 컬러감을 좀 강조시켜서 약간 주얼리나 약간 그런 걸 형상을 한 것들도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 친환경적이라는 제품이니까 좀 더 특별하게 좀 보이기도 하구요. 착용했을 때 흔들어봐도 잘 빠지지 않구요. 착용감도 괜찮습니다. 일단 그 배터리가 더 오래 가니까 너무 자주 뺐다가 꽂았다가 하지 않아도 되는 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더 하우스 오브 말리는 6가지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자연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조금 가격은 나가는 제품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많이 이용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도 버려질 때도 환경을 좀 생각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제품인 것 같아요. 실제 사용해보니까 성능도 꽤 훌륭했구요. 일단 블루투스 5.0을 지원하는 부분도 괜찮았고 배터리가 오래 가는 부분은 확실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조금 특별한 제품을 써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제품만 써보고 싶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아무래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제품의 무늬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균일하지는 않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조그마한 흠이 생기더라도 이 제품은 좀 특별한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고 쓰면 될 거니까요. 이 안의 부분도 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네. 이쁘죠? 네. 여튼 저는 약간 좀 친환경적인 이 제품을 소개를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도 좀 참고 되시길 바라구요. 저도 계속 사용해보면서 사용 후기들도 댓글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입니다. красив앱 감사합니다.